이 챕터에서 피터 드로커는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 일본 경영자들이 서구 경영자들과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로커는 그 정책들이 일본 문화와 전통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방할 수는 없지만 이를 분석하여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세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효율적인 의사 결정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의 유연성, 생산성, 변화의 수용을 포함하여 조화를 이루어내는 고용안정이며 세 번째, 젊은 관리자와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입니다. 일본은 기업이든 정부기관이든 관계없이 조직 전체가 합의할 때까지 토론을 함으로써 합의에 바탕을 둔 의사 결정을 실행합니다. 이러한 의사 결정 방식은 우유부단하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타협에 이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일본의 역사에서 이런 결정 방식을 통해 급진적이고 대단한 변화를 일으킬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16세기와 17세기에 기독교를 대했던 방식과 폐쇄적인 일본의 고용 시스템에서는 한 사람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음에도 도요 레이논이 레이온 공장을 한 순간에 폐쇄한 사례는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본의 의사 결정은 서구인과 달리 질문에 대한 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구인들은 의사 결정을 통해 답을 추구하고 그런 행위가 승리와 패배를 도출하여 집단을 와해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이 실행될 때까지 심할 경우 몇 년이 걸려 구성원들이 행동할 때는 그 행동이 쓸모없는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의사 결정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조직 구성원들이 이미 결정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실행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피터 드로커는 일본의 결정 방식에는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을 오래 관여하게 하여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작은 결정일 때는 서구적 접근 방식에 따라 쉽게 결정해야 합니다. 서구 기업들은 일본의 접근 방식을 배워 PF팀, 장기 계획 수립 등을 실천하고 있지만 의사 결정 이전에 구성원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종신고용을 통해 경직적인 노동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임시직 노동자 제도를 통해 공식적 퇴직 연령을 넘겨서도 일을 할 수도 있고 회사가 어려울 때는 해고될 수도 있는 등 종업원의 소득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정적 소득이 가장 필요할 때 고용 안정성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미국은 노조의 연공서열에 따라 해고되는데 이런 상황은 안정적 소득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고용과 소득 안정성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노동자에게 두려움과 심리적 박탈감을 갖게 합니다. 일본의 방식이 서구 사회에서는 역 연공서열로 실현되거나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해고되는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 생활 주기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자신의 직위에 적합한 모든 업무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업과 프로세스의 개선이 시스템 내부에 내재되어 수행되고 있고 서구인이 생각하는 정치기를 돌파하여 추가적 상승 효과를 가져옵니다. 일본 기업에서는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을 보기 드물며 각 직원을 자신이 하는 일에서는 스페셜리스트로 조직 전반에 대해서는 제너럴리스트로 만듭니다. 일본의 기업은 외부로부터 경력 사원을 충원하여 높은 직위를 보장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는 연공서열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성과보다는 동료와의 평판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관계를 통해 추후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는 젊은 사원들을 육성하는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 젊은 직원에게는 지속적인 관심과 자문을 통해 심리적 안정성을 주게 됩니다. 피터 드로커는 이러한 일본의 방식이 젊은 직원에게는 선배의 성공 방식을 전수받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배우게 하고 선배 관리자들에게는 그들의 기대, 경험, 욕구를 파악하여 조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